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리고 마지막 범기는 뭔가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따끈 격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ASR을 오래 듣다 보니까 뭐랄까? 팅글 이 강은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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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게 완벽한 오늘일 바로 디테일 저도 붙잡혔거든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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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желт습니다. 너의 곁으로 어디든 달려가 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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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잘 수 있는거 맞아요 공대조끼도 박수는 비밀다라고요 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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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순간 그때까지 로스트 파라다이스 무서워 차라리 스테이한테 칭찬을 벗고 쏟으면 좋겠다 이제 팩 깨드린거를 화장솜으로 지워드릴게요 이 소리는 너무 좋은데요 이 소리는 너무 좋은데요 이 소리는 너무 좋은데요 오,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럼 저는 닫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소리는 모아 분들 때려도 돼요? 웃기면 웃으라고요? 뭐라고요? 웃기면 웃으라고요? 네 잠시봐요, 웃어요 다인특곡은 음, 가사 ASMR을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암 암 얼 앞만 보면 뛰는 경주 많아 펜타곤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